새벽에 좀 일찍 나와 가지고 지금 고령으로 가고 있습니다 풍산계 복수리가 발전해 왔는데 3.2kg 정도 남았다고 네비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일 재활입니다 12일 재활? 아 좀 빠르나? 지금 주지 않거든요 잘하면 되죽이면 되죽는데 접기가 한 2-3일 돼야 되나? 되죽이면 되죽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있었습니다 태국이 개나 오이잖아 숙회가 사이즈가 좋네요 돼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이틀 정도 있다가 한 더 붙이셔야 될 겁니다 풍산계 마을 개들이 사이즈가 좀 좋은 개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작품을 벗어 가지고 하나에 댕기 사는다 백두관은 뭐 완전히 그 저 우리나라에서 뭐 수리 견이고 먹었더나 그 정도 형태면 진짜 좋습니다 사이즈 그대는 이제 막 지압에 버리면 다 잡아야 그렇지요? 네 강아지 잘 나오겠는데요 개가 우스 좋아 아 얘들 풍산계 마을 때도 좋으니까 개라는 거는 어느 집에 혀를 꼭 나쁘다 줬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치? 개도 뭐 개 이전도 좋죠 사실은 숙회가 사이즈가 좋네요 대줍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이틀 정도 있다가 한 더 붙이셔야 될 겁니다 이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풍산농장혈이라 그러죠 예 풍산계 마을 예 풍산계 마을 개들이 사이즈가 좀 좋은 개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야아가 우리 집에는 줄로 오셔도 됩니다 예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집도 가는 뭐 완전히 그 저 우리나라에서 뭐 수렙견이고 먹었더나 그 정도 형태면 진짜 좋습니다 사이즈 그대는 이제 막 지압에 버리면 다 잡아야 그렇지요? 예 이게 지금 두상이 이것도 두상은 좋네 예 강아지 잘 나오겠는데요 개가 우스 좋아 예 얘들 풍산계 마을 쪽에 좀 좋습니다 그 뭐 혀를 꼭 납보다 좋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? 개만 좋으면 되는데 하도 풍산계 하는 사람들이 막 그래 사서 그런데 이쪽 집에도 뭐 개 이정도 뭐 좋죠 사실은 저희 집에서 그 저 칠국 삼지국 그쪽에서 여 오는데 한 삼십 삼십 온 바에 안 그랬는데 길이 좋은 게 그렇지 예 우리 어디서 대구까지 들어가는데 한 20분만 들어가는데 예 얼마 안되데요 아이고 이런 코너로 많이 뭐 뭐 적못해 뵙고 이러면 되는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그지예 우리 보컬야 백준아 예 짐승봉 집에서 강인집에 짐승봉 뻔덩만놨는데 그렇지요 원래 진짜 사장께들은 집에 있는 짐승은 손 안 됩니다 처음에 어르신께서 잘해 놓을 잘 하셔가지고 야하다 최고가 좋다 개가 개가 최고는 좋은데 예 너무 무겁다 내놔 가지고 예 예 작년에는 옷을 예 옷을 한 놈을 몇 발에 잡았는데 아 백두가 예 복실이가 예 백두는 어릴때고 예 이거는 올해는 옷을 몇 발에 잡아야죠 그래서 사람들 생각할 때 옷을 쉽게 생각하는데 옷을 쉬운건 아니거든요 예 걔 못달려 됩니다 못달려 됩니다 예 예 한 마리 백두가 작년이 예 이놈을 배러 막 두어 Did 야 좋은 자기는 한 번 보나? 아이고 전에 복실이하고 그 뭐냐 처음에 있던 데리고 있던 숲걸이 있었잖아요. 예 백호. 강한 새끼 초선이. 진짜 한 100건까지 똘돼지들. 똘돼지 약간 넘는 것까지 지호적 기더라고요. 어릴 때 똑똑했어요. 진짜 잘했습니다. 근데 그게 나중에 한 200건 넘는 것 그대로 내 방해버려서 사망했는데 와 걔 진짜 좋았습니다. 근데 그 새끼가 지금 울산에 정모 때 오셨던 바람님이라고 누리라고 있거든요. 춥게만 젊은 마음만 봅니다. 덩치가. 근데 가도 대단합니다. 요거 새끼들이 다 좋아해. 진짜 좋습니다. 지금 백둑도 먹으면 참 좋거든요. 네. 진짜 좋습니다. 저번에 그 죽은 거름 죽은 것도 참 참했는데. 오이고 가볍다. 이제 한 번에 가면. 한번에 가면. 예. 더 있어. 더 있어. 더 있어. 여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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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Arizona는엔 다 물더라고요. submit. like the. 아 ignore the work.... 모래서 하고 이러면 좋습니다. 아 AMY. 이거 뭐 그럽고. 아. 아 알아. 어떻게 하 può. 나오 verso Yeah. 더 환자라. ychyy. 그래 그게 참 문제인거에요 뭐 계속 혈 노릇만 할 것이 아니라 개가 개다 봐야 되는데 풍산개가 뭐 그거 뭐 북한에서 바른 일이라가지고 바른 일은 혈통이라고 뭐 나머지 다 못 써요 그래 뭐 나머지 혈도 이거 뭐 할게 아니라 본인들 개들 혈이 맞다면 더 관리도 잘하고 더 성장도 잘 시키고 좋게 드리빙이 되야 되는데 이게 잘 안돼요 얘도 요 처음으로 장가 가는거죠 아 처음 장가 가는거에요 4살이예요 4살 4살 치고는 뭐 치석이 많이 끼진 않았네 색상 색소는 되게 좋아요 걔를 참아요 왜 이렇게 현명한다고 먹게 안더라구요 아 그래 여기 주인 주인 분하고 이야기해서 잘 된다 뭐 이제야 예 교회를 예 장가 좀 보내달라고 한번 보자 아 인도 뭐 거의 한 70 보통 제 요 무릎까지 오면은 한 50 한 60 커요 아직 주자 있어요 우리 백크가 아 아 아 나 70까지 안 나오네 아 65 65 정도 하네요 굉장히 크고 100도는 비슷하겠네요 아 네 659 유수 60,000 60,000